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이제 시험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열심히 하실 거라 생각하고 조금 더 힘내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동영 모의고사 1번부터 40번까지 한번 10문제씩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자 27회 해설강의 평가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부터 우리 풀어볼 건데 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우리 시험에서 포트폴리오는 어렵게 나온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중요한 건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있고 체계적이면 제거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에 따른 위험은 얘는 모든 부동산 또는 시장 전체 영향을 미치는 체계적 위험이죠 체계적 위험이니까 얘는 제거할 수 없는 위험이다 라고 나와야 되고 자 니은을 보니까 개별 자산 또는 개별 부동산만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의 위험 이 위험이 이게 비체계적 위험이죠 이 비체계적 위험이 포트폴리오 자산 구성을 통해서 분산 투자에서 제거할 수 있다 분산 투자로 제거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이면 밖에 없죠 니은은 맞고 자 디귿을 보니까 위험을 회피할수록 이라고 나왔는데 이 지문이 나오면 위험을 싫어할수록 위험을 혐오할수록 위험을 회피할수록 보수적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일수록 이라는 말을 뜻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 위험과 수익을 나타내는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 기울기가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죠 우리 암기코드의 보급이라고 있었죠 보수적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경사가 급하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암기코드로 잘 정리하셔야 되고 자 리를 보니까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 전선이 우상행하는 건 효율적 전선은 이런 거죠 자 세로축에는 수익을 쓰고 가로축에는 위험을 썼을 때 자 평균 분산 원리로 좋은 투자한 효율적 투자한들만을 끄집어내서 연결시켜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올라갔어요 자 이 얘기는 더 큰 수익을 얻으려면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익이 크게 얻으려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올라가는 이유는 수익과 위험은 비례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상세관계라고도 표현했었죠 자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더 수익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이 커져야 수익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네요 자 미음호니까 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경우에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의 수익률 간 상관계수가 상관계수가 0인 경우에는 분산 투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상관계수가 플러스 1 또는 1이 플러스 1이죠 1인 경우에만 분산 투자 효과가 없죠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나타내는데 플러스 1만 효과가 없고 플러스 1이 아니면 다 효과가 크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작아질수록 효과는 크게 나타나는 거고 마이너스 1 상관계수일 때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서 비체계적 위험만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죠 상관계수 하나 더 추가자면 두 자산의 수익률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값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 값 그러니까 0인 경우에도 효과는 있는 거예요 플러스 1일 때만 효과가 없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고 오른 건 2개 이렇게 되겠네요 22번 계산 문제인데 우리가 최근에 이런 계산 문제 이용을 많이 풀어보지 않아서 좀 잊을만 해서 제가 출제를 했는데 연금에 대한 계산 문제죠 현재 3년 동안 매년 연말에 매년 연말에 천 원씩 불입했을 때 가입했다 이자율이 10%라고 했을 때 현재 가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현재 가치를 물어봤는데 자 이건 우리가 연금이 나오면 수직선을 그려서 풀어낸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수직선을 그려서 3년이니까 3칸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3칸을 그려서 여기에 현재 여기는 1년 말 여기는 2년 말 여기는 3년 말 이렇게 체크해 놓고 연말에 돈을 천 원씩 넣었대요 여기는 돈을 넣지 않았고 여기에 천 원 여기에 천 원 여기에 천 원 그러면 연금은 천 원이 3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연금 원금의 총합은 3천 원이지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돈이 3천 원이고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현재 값으로 당겨온 값이 총합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돈들을 다 당겨와야 되겠죠 이렇게 당겨와야 현재 가치의 합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할인을 해야 되니까 이자율이 10%니까 R은 0.1 그러면 나눠줘야 되겠죠 나누기 1.1에 1승으로 나눠서 1년을 당겨오면 될 거고 얘는 2년을 당겨와야 되니까 나누기 1.1에 2승 얘 나누기 1.1에 3승 하면 되겠네요 한번 계산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나누기 1.1 하면 자 909 0909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소수점 떼고 909만 적어 놓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절사하거나 반울림하라고 나올 거니까 완벽한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근사값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떼고 적어 놓고 자 그 다음에 계산기는 그대로 한번 나눈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얘는 두 번 나눌 거니까 한번 나누어진 거에다가 나누기 1.1 한번 더 하면 826 이렇게 나오네요 소수점 떼고 826 이렇게 나오고 자 얘는 세 번 나누어야 되니까 계산기에 이미 두 번 나누어진 게 있죠 나누기 1.1 하면 75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751 나오는데 얘는 사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자 계산기에 751이 나왔는데 앞에 적어놨던 이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하기 826 더하기 909 이렇게 하면 2486 이렇게 나오네요 얘를 다 합치면 2486 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라고 나왔어 절사는 죽이라는 거죠 0으로 다 바꿔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1, 10 얘를 다 죽여라 이런 자리 10원 자리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답은 2400원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2400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거고 자 계산 문제가 충분히 연습되면 사실 이건 뭐 1분 안에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니까 거부감 들지 말고 우리가 연습 반복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정확한 답 구하는 거 계산 문제가 시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중요하다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당부 드렸죠 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잊을만 할 때가 됐으니까 출제자가 어 이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런 유형 안 달아봐서 문제 많이 안 풀어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낼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좀 더 중요한 의미는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 이런 것들을 계속 출제자가 내고 있어요 요즘 뭐 그래서 식을 좀 외워야 되죠 잠깐 좀 정리해보면 자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 연금의 내가계수는 어떻게 우리가 자본하는 계수를 쓰냐 그럼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었고 자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 가치계수는 얘를 뒤집는다 그랬죠 그래서 R분의 뒤집어서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마이너스 N승을 쓰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자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안 나오고 이게 뭐냐라고 문제되지 않고 이렇게 연금의 문제를 계산 문제로 낼 수 있으니까 좀 더 유심하게 좀 풀어보셔야 될 문제 유형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죠 23번 할인법 우리가 뭐 매년 한 문제 이상 나오는 내용이니까 자 수년가법에서 수년가법에서는 장래수입의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위한 수익률 할인률을 얘기하는 거죠 자 할인률을 할인률은 투자주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할인률을 뭘로 쓸 거냐면 요구수익률로 쓰죠 근데 요구수익률은 투자자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투자주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러면 1번이 옳은 거네요 옳은 걸 물어봤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 중요하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요 나머지 질문을 왜 틀렸네 틀렸네 확인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일치가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하지 머릿속에 없는 거 공부도 안 한 것을 꼭 맞추려고 욕심내면 안 되고 물론 이게 좀 의심되면 일단 다른 문제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돌아와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일단은 1번이 답이 나왔으니까 1번을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순연가법에서 할인하기 위한 수익률 할인율은 요구수익률이니까 요구수익률은 주관적 수익률이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순연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은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니까 투자자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 여러 번 문제 풀었던 지문이니까 그래서 어 맞네 틀린 게 없네 땡크하고 넘어가서 다른 문제 풀고 자 이렇게 체크해서 좀 의심스럽다라고 한다면 이게 조금 의심스럽다 그러면 다른 거 다 풀고 돌아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동영 모의사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 연습하면서 이런 문제 푸는 스킬을 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야 본 시험에서 위험 없이 변수 없이 공부했던 걸 다 풀어내서 합격 정수 이상 맞을 수 있는 거니까 자 내부수익률이란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인데 같게 만드니까 순연가를 얼마로? 0으로 또는 수익성 지수를 얼마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나와야죠 틀렸고 자 내부수익률은 투자자의 수익을 투자자의 요구수익률로 요구수익률로 할인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아니라 요구수익률로 할인하는 건 순연가와 수익성 지수고 내부수익률은 내부수익률 자체로 할인율을 사용하죠 할인율 나오면 제 투자율과 똑같은 말이고 틀렸고 자 순연가는 장래 발생하는 수익의 현가 총액을 수익의 현가 총액을 비용의 현가 총액으로 나눈 값이 아니라 뺀 값이다 라고 나와야죠 수익의 현가 요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뺀 값이고 나눈 값은 수익성 지수라고 나와야 되고 자 연평균 순연가법 현가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한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죠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도 맞는데 어림샘법은 얘는 비할인법이죠 그래서 틀렸네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 자 24번 비할인법 보죠 할인하지 않는 방법 자 순소득 승수 승수 나왔으니까 이건 어림샘법이죠 순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순영업소득의 총투자액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제 어림샘법에서 어렵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꼭 알고 가자 조순 전후로 이렇게 수입을 썼을 때 조순은 총투자액을 쓰는 거고 전후는 지분투자액을 쓴다 이렇게 나왔죠 순을 얘기하는 건 자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순을 얘기하고 세전은 지분이란 말을 쓴다 그래서 순소득 수익률을 종합자본환원률 자본환원률이라고 하고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 하고 세전 수익률을 지분배당률 지분환원률 이런 말을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순소득 승수니까 총투자액과 순소득이 나와야 돼요 자 순소득 승수가 작을수록 작을수록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기간이니까 자 승수는 투자액을 회수하는 기간이죠 승수값이 작으니까 회수기간이 짧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틀린 거 없고 옳은 지분이고 자 총자산회전율 총이 들어갔으니까 총소득 총소득 회전율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은 종합자본환원률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자 얘는 자본이 들어갔으니까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크기를 비교할 때 수익과 수익률을 얘기할 때는 조순전후를 적어서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에서 가유순전후 조순전후로 갈수록 크게 작아졌죠 빼서 구했으니까 그래서 작아진다 이렇게 얘 둘 비교하는 거죠 투자액 기준이 다르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승수 크기 비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승수 크기는 역수니까 수익률과 승수는 역수 관계니까 조순전후로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총자산회전율 총소득 수익률이죠 조소득 수익률 순소득 수익률보다 크다 맞네요 얘가 큰 것이 맞고 자 순소득 승수가 4년이라고 나왔고 종합환원률 종합환원률은 순소득 수익률을 얘기해요 얘도 종합자본환원률 줄여서 종합환원률 자본환원률 얘기하니까 얘가 순소득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얘하고 얘가 역수 관계네요 4년이니까 역수라면 4분의 1이고 4분의 1은 0.25예요 그래서 0.6 역수니까 4년의 역수는 4분의 1 0.25니까 25%이다 맞네요 역수 관계이냐 묻는 거죠 자 대부 비율은 대부액의 비율을 얘기해요 그래서 LTV와 똑같은 말이죠 총투자액 총투자액은 가격과 똑같으니까 가치분의 대부액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이걸 읽을 때 가치에 대한 대부액의 비율 대부액은 빌린 돈이니까 부채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가치에 대한 부채의 비율 맞네요 자 이걸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대부액을 가치로 가격으로 총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자 부채 비율도 중요하죠 얘는 내돈분의 남의 돈이니까 내돈은 지분이라고 하고 남의 돈은 부채라고 하겠죠 그래서 지분투자액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맞네요 자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자 5번에 채무불리액률 이렇게 나왔는데 자 채무불리액률 손익분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가공유비 그 다음에 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할 때 자 여기에 채무불리액률은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채무불리액률이에요 반대로 가는 건 부채 감당률이고 자 그러면 채무불리액률은 어떻게 뭐냐면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이렇게 비율로 계산해야 되겠죠 유분에 영업경비와 여기에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적은 것이 이게 채무불리액률 또는 손익분길이라고 하죠 자 유효총소득과 영업경비와 공실미 불량부채가 아니라 부채 서비스액의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 채무불리액률이죠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비율을 채무불리액률 하죠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건 채무불리액률이 크면 돈을 잘 못 갚는 비율이니까 돈을 잘 못 갚는다를 얘기해야 돼요 그럼 대출자가 선호하는 과정은 채무불리액률이 작은 값일수록 일보다 작아야 대출자가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야죠 자 25번 보죠 주택금융에 대해서 자 한주금은 한주금은 주택연금을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보증해준다 그랬어요 보증기관은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은 한주금 그 다음에 대출해주는 기관은 어디다? 은행이 대출해준다 그랬어요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대출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한주금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고정금리 대출 방식인 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라고 나왔어요 자 보니까 한주금은 주택연금의 보증기관이기도 한데 주택연금의 보증기관 역할도 하고 근데 대출도 직접 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론 같은 거 대출도 직접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주금은 대출도 한다 근데 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론 같은 건 얘는 고정금리 대출이라 그랬어요 변동금리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가장 싼 대출 고정금리의 차입자에 유리한 방식이죠 대출자에게 불리한 방식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사실 얘는 사실 몰라도 괜찮고 이런 것도 있다라고 소개시켜주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넣었던 거예요 한주금의 중요한 건 주택연금의 보증기관 역할을 하지만 대출도 해준다 근데 주택연금의 대출기관은 얘의 대출기관은 한주금이 아니라 이건 은행이라고 해야 돼요 은행 근데 여기서는 주택연금이 아니라 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론 또는 적격대출 같은 대출도 직접 하더라 이런 내용이었고 자 역저당에 해당되는 주택노후연금 주택연금이죠 이 주택연금이 역저당에 해당되는 건 돈을 한 번에 빌려서 갚아나가는 일반적인 저당대출이 아니라 연금식으로 매월 생활비로 대출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잔금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 일반적인 대출과 반대로 잔금이 늘어나니까 역저당이라 그랬죠 역저당 역저당의 특징은 만기로 갈수록 잔금이 늘어나는 방식 이게 이제 역저당의 뜻이고 대상 부동산은 주택이니까 주택이 돼야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등이 돼야 되는데 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만 허용된다 그랬죠 그래서 예 등이 해당된다 맞네요 자 일반적으로 저당채권 유동화에서 우리가 줄여서 저당의 유동화라고 하죠 자 여기서 MBS의 수익률 차입자의 대출금리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유동화가 잘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가장 어려운 내용이기도 했고 대출금리가 나오면 이걸 또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라고 하죠 얘가 나오면 무조건 어떠해야 된다 커야 유동화가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MBS 수익률 또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무조건 누가 커야 돼요 대출금리가 커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얘보다 어떻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얘가 대출금리 저당 수익률이 가장 커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죠 저당의 유동화에서 활성화 조건 이렇게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보니까 2차 시장은 이라고 나왔어요 2차 저당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저당 시장은 SPC를 통해서 이 SPC는 특별 목적에서 한주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주금을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주는 기관이다 맞죠? 우리가 차입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은행이 있었고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1차였고 은행에서 저당 채권을 한주금이 한주금이 저당 채권을 사와서 이걸 MBS로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발행했던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2차 시장이죠 그러면 은행에 저당 채권을 사와서 MBS를 발행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거죠 받은 자금을 은행에 다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 해서 SPC 특수 목적 회사 특별 목적 회사 한주금을 얘기하는 거고 자 5번에 보니까 CMO의 경우 조기상활에 따른 위험은?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누가 부담하냐 투자자가 부담하냐 발행자가 부담하냐라고 할 때 자 다계층은 혼합형이죠 꼭 기억해야 돼요 절대 틀리면 안 되고 혼합형은 채소를 누가 갖는다? 채소밭 채소발 이렇게 외웠고 원조는 누가 갖는다? 원조는 투자자가 갖는다 이렇게 외웠죠 채소발 원조 투자자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이니까 누가 가져야 돼요 투자자가 부담한다? 맞네요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26번 보죠 대출상환 방식에서 자 첫 회의 이자라고 나왔어요 이자 첫 회의 이자 자 이자에서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은 처음에 처음 내는 이자다 보니까 자 대출금은 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처음에 갚았던 원금이 하나도 없이 첫 회 내는 이자예요 그래서 첫 회 이자는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이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출 초기에 원리금에 대한 이자의 비중 이건 제가 중요하다고 여러 번 당부드렸던 내용이죠 자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 중에 자 원리금균등은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한데 원리금이 일정한데 그 안에 들어갔던 원금과 이자 비중이 달라지죠 만기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건 이자고 늘어나는 건 원금이 늘어나더라 자 그러면 원리금균등에서 초기 내는 원리금의 대부분은 다 누가 차지한다? 이자가 차지한다 그래서 원리금에 대한 이자 비중은 원금균등보다 원리금균등이 큰 거죠 얘가 얘보다 작다 맞네요 자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에서 자 총 누적 원리금 상환에 자 이자를 가장 조금 갚는 방식 모든 전체 방식에서 다 통틀어도 이자를 총상환액이나 총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 거 이 총 누적이라는 건 실행시점부터 만기까지 내는 총원리금 상환액 또는 이자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죠 가장 작은 건 누구예요? 원금균등이죠 그래서 얘는 얘보다 작다 맞네요 이게 올해 감정평가에서 나왔던 질문이에요 총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작은 거 원금균등 자 원금균등 방식의 경우 자 만기로 갈수록 DTI가 나왔어요 이때 중요한 거 DTI가 나오면 뭘 의미하느냐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DTI는 원리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LTV가 나오면 잔금을 얘기하고 DTI가 나오면 원리금을 얘기하니까 자 원금균등은 원금은 일정하지만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리금 합진금은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원금균등은 만기로 갈수록 원리금이 줄어드니까 DTI도 점차 작아진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역시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DTI와 LTV를 바탕으로 한 지문이 특제됐으니까 좀 더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내용이고 자 점증식 방식의 경우 상환 초기에 저당 잔액이 오히려 커지는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우리가 이제 잔금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잔금이라고 했을 때 줄어드는 건 원금균등 이렇게 줄어드는 건 원리금균등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 점증식이었죠 점증식 오히려 잔금이 늘어나는 이런 것을 마이너스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점증식 방식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자 27번 프로젝트 금융 자 올해 나올 타이밍이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1년 동안 배웠던 내용이니까 실수하지 않게 여기서 이제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부 많이 됐는데 실수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비소구금융 즉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청구 수송할 수 없다 은행이 못 받은 돈을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비소구금융 그 다음에 부의 금융 장부에 부채 표시가 되지 않아서 돈을 더 빌리는데 문제가 없더라 이 두 개는 부의 금융과 비소구금융은 누구에게 장점이다? 사업주에게 장점이다 이거 꼭 기억해놔야죠 자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로 맞죠? 실체는 없고 서류만 갖춘 회사고 조건을 갖추면 명목상 나오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맞는 얘기고 자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채무는 빚은 사업주와 독립적임으로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주와 독립이라는 건 사업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죠 여기 차단시켜놨다 그랬어요 뒤에 내용을 보니까 돈을 갚을 의무가 사업주에게 전가 떠넘겨지지 않는다 이걸 뭘 얘기하냐면 비소구금융이죠 은행은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업주는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 상환 의무가 면제된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고 이건 비소구금융을 얘기하는 거고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파산이나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프로젝트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다 그랬어요 프로젝트에는 사업주 이름이 들어가지 않다 그랬어요 프로젝트 사업에는 개발 사업에는 여기가 차단되어 있다 또는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사업주가 다른 사업하다가 파산 부도가 나더라도 프로젝트 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맞죠? 프로젝트에서 위험을 좀 줄이기 위해서 사업주를 집어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차단시켰다 분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프로젝트 금융은 이 프로젝트라는 말은 개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을 얘기하고 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돈 빌리는 거죠 그래서 개발 금융이자 돈을 빌렸으니까 부채금융이다 이때 중요한 건 돈을 빌리긴 했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물적 담보는 아니고 이 개발 사업을 통해서 벌 수 있는 미래 수익이죠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했다는 게 특징적인 금융이었죠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은행은 부실화된다 안 된다 부실화될 수 있다 돈 못 받을 수 있다 비소금융이니까 그래서 프로젝트가 망하면 은행도 망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럼 대출기관의 채권에서 영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영향이 있다 은행도 망할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은행의 채권에서 영향을 받는다 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이후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비소금융이기 때문이죠 못 받는 돈을 사업 쪽에 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위에 지문은 좀 어려울 때 느껴질 수 있지만 결국 5번에서는 땡큐하고 답을 찾을 수 있었어야 되고 28번 계산 문제인데 최근에 30회 31회 나왔던 문제인데 비율임대차 방식에서 내는 임대료가 얼마냐 비율임대차 방식에서 임대료를 계산할 때는 항상 두 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언제나 내야 되는 기본 임대료가 있고 처음에 약정에서 계약되어 있는 매출보다 더 초과된 매출에 대해서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 여기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더 내야 되는 추가 임대료가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구해서 합해야 연간 내는 총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기본 임대료도 구하고 추가 임대료도 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따져보죠 자 분양 면적이 분양 면적당 10만원이라고 나왔네요 분양 면적 500제곱미터니까 자 매출액은 그러면 5000만원이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기본 임대료는 5만원이니까 계산하면 500만원이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500만원 아니네요 죄송해요 자 5525니까 2500만원이네요 2500만원 자 손잎분기점 매출액은 3000만원 자 손잎분기점을 초과 매출액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비율을 적용할 때는 그냥 모든 수입의 매출액의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초과 매출액의 대안이에요 초과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본 임대료는 2500만원이라고 나왔네요 2500만원 자 그러면 추가 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초과 매출액에 대한 비율만큼이에요 그럼 초과 매출액은 얼마인지 봤더니 매출액은 5000만원인데 손잎분기점이 이렇게 3000만원이에요 손잎분기점을 넘은 매출액에 대한 비율이니까 넘은 매출액이 얼마? 2000만원이죠 2000만원에다가 자 비율이 얼마였냐면 10%니까 0.1이네요 그럼 곱하면 얼마가 나온다? 추가 임대료는 200만원이 되겠네요 2000만원 곱하기 0.1이니까 계산하면 2700만원 자 이것도 이제 연습 많이 초창기 하다가 이제 잊을만 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문제를 냈어요 자 원리만 알면 너무 간단하게 푸는 건데 이게 연습이 좀 안 돼가지고 익숙하지 않으면 당황해서 또 틀릴 수 있는 문제거나 패스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전에 좀 계산 문제 연습했다라면 좀 더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연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답은 2700이었고 자 29번의 원금균등 방식에 이렇게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자 원금균등 방식에 1회차 이자 1회차 이자를 구하고 자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방식에 1회차 원금을 순서대로 자 중요한 건 원금균등 방식에 1회차 이자고 원리금균등 방식에 1회차 원금을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예부터 구해보죠 자 원금균등 방식은 첫 번째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갚으니까 원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원금은 대출액을 기간으로 나눠서 똑같이 매번 갚을 거야 이자는 따로 계산할 거고 대출금이 2억이니까 우리는 200원 빌렸다고 보죠 공 6개 떼고 자 대출 기간이 10년이래요 자 그러면 200원을 10년으로 나눠서 하면 20원씩 갚을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자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이죠 이자율 이렇게 될 건데 자 근데 특징이 얘가 1회차라고 나왔어요 1회차 자 1회차는 한 번도 원금을 갚은 적이 없고 처음 갚는 거죠 처음 갚는 거예요 그럼 잔금은 뭐랑 똑같을까요 대출액과 똑같겠네요 갚은 원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잔금이 대출액과 똑같아요 그러면 200원일 거고 자 200원일 거고 곱하기 이자율이 6%니까 0.06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2가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런 순서로 구해 나갔죠 세 번째 원리금은 얼마냐 그러면 얘와 얘를 더하니까 32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었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문제는 이자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만 구하면 사실 쉽게 찾을 수 있는 거고 이때 이제 1회차 이자를 구할 때는 잔금이 대출액과 똑같다 갚은 원금이 없으니까 이것만 해석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문제에서 원리금을 구하라고 하려고 하다가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자만 구해라 그래서 이자는 잔금 곱하기 이자율인데 1회차의 이자니까 잔금은 대출액과 똑같다 이렇게 계산해서 대출액 곱하기 이자율 하면 이자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원리금 균등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좀 식으로 암기했었어요 1회차 원금을 계산하는 거 자 원금은 대출액 곱하기 차이라고 했죠 차이는 저당상수 빼기 이자율 이 차이를 곱하면 되고 1회차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을 이제 한 번씩 한 번씩 곱해주면 2회차 원금을 구하고 2회차 원금에다가 또 1 플러스 R을 곱하면 3회차 원금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정리했죠 자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문제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1회차 원금을 구할 때 대출액 곱하기 차이 저당상수 이자율 차이 그 다음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2회차 3회차 구할 수 있더라 자 근데 1회차 원금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구하려면 대출액 곱하기 차이만 곱하면 되겠네요 자 대출액은 200원이고 200원이고 차이는 저당상수가 0.12고 자 이자율이 6%니까 0.06이 되겠죠 그럼 빼기 하면 얼마? 그러면 0.06 되겠네요 0.12에서 0.06을 빼니까 자 그러면 0.06이 되니까 얘가 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회차 원금은 12,200만 원이고 자 여기에다가 2회차 원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자 이자율이 R이 이자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R이 0.06이니까 여기에 1.06을 곱하면 2회차 원금 한번 계산기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12에다가 1.06을 곱하면 12.7이 이렇게 나오네요 1,272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3회차 원금은 또 역시 1.06을 한번 곱하면 될 거고 그래서 원리금균등에서 이 식을 좀 외워놔야 되고 원금 구하는 건 식만 알면 계산기로 간단히 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원금균등 방식은 원리금까지 사실 구하는 내용들을 다 알아야 돼요 원금 구하고 이자 구하고 더해서 원리금 구한다 이렇게 물론 이 문제는 이자만 구하라는 문제였지만 자 답은 1,200, 1,200 이렇게 되겠죠 자 30번 개발관리론에서 토지이용 자 한계지의 직가현상은 인근의 농경지의 직가수준과 무관한 경향이 있다 맞죠? 우리가 한계지는 택지의 맨 바깥쪽의 토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택지의 택지고 최원방권 원방권의 원방권의 토지를 얘기할 때 한계지라고 했어요 자 이게 도심 토지고 여기에 도심이 있고 여기에 맨 바깥에 있는 이 택지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한계지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도심의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바깥쪽에는 농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한계지는 옆에 있는 농지와 직가와 관련이 있냐 아니면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냐 했을 때 농지와 택지는 용도 자체 용도 지역 자체가 다르니까 직가가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농지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도심 토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무관한 경향이 있다 맞는 얘기고 자 직주 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됐나 즉 직장은 도심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두는 거죠 자 직장은 도시에 있고 주거지는 외곽에 위치함으로써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직장은 주로 상업용을 얘기하고 주거지는 주거용을 얘기하니까 주상공 얘기하면 용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주 분리를 용도별 분화 현상이다 라고도 이렇게 얘기했었고 자 직주 접근의 결과 자 직주 접근이라 그랬어요 외곽에 있는 주거지가 이제 도심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심이 개발되어 가지고 환경이 쾌적해졌고 살기 좋아졌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점차 이제 도심으로 들어와서 도시가 젊어질 수 있겠죠 활기를 띄겠네요 그래서 도심의 오래된 건축물이 재건축됨에 따라서 자 낡은 건물 주류이 좀 더 새 걸로 바뀌어져서 쾌적해졌죠 그러면 고소득층이 들어와서 이제 도시가 활기를 띄게 되는데 이런 걸 도시 회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걸 영어로 뭐라고 했냐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했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번에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집가가 낮아지는데 이건 뭐 모든 학자가 얘기했고 당연한 얘기죠 외곽으로 나갈수록 집가는 낮아질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을 입지인여라고 할 거냐가 아니라 도심의 집가가 기울어졌다라고 해서 집가 구배 현상이라고 나와야 돼요 집가 구배 현상 근데 집가가 낮아지는데 어떻게 낮아질 거냐면 얘가 이렇게 낮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 자 여기는 집가량률이 도심은 크고 외곽일수록 집가량률이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집가량률이 점차 커지는 것도 얘도 틀렸네요 자 집가 구배 현상은 집가량률이 점차 작아지는 거고 집가가 외곽으로서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4번에 틀린 부분이 두 군데 있다라는 거 자 도시 스프롤은 자 도시가 외곽으로 무질수하게 퍼져나가는 거 퍼져나가는 걸 스프롤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질수하게 무계획적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도시 성장 과정에서 도시 토지용이 외곽으로 가장 중요한다는 예죠 외곽으로 도심 중심부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무질수하게 무계획적으로 퍼져나가는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우리나라에서는 국장이 도시가 무질수하게 팽창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뭘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10문제 우리가 좀 풀어봤고 좀 전체 감을 좀 익히기 위해서 사실 이 부분은 동영 모의고사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영 모의고사의 사회차를 조금 변형시켜서 평가단 문제로 같이 동영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않는 분들 혹시 평가단을 좀 보는 사람들에게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사회차를 좀 변형해서 평가단 문제로 이렇게 제시해 드렸어요 자 10문제씩 풀어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야 되고 마음이 조급하고 공부할 양이 좀 많게 느껴질 거예요 자꾸 공부했던 게 까먹은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들 건데 그렇지 않아요 공부한 건 시험장에 딱 가서 집중하면 잊은 것 같지만 어떤 지문에 단서가 나오면 잘 끄집어 나와서 문제 풀 수 있을 거니까 마음을 평온하게 갖는 게 중요해요 항상 공부한 것만 내가 실수하지 않고 풀면 합격하겠다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고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셔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잘 해내시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힘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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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